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, 세대간 공정성, 노후소득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가장 오래,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